호텔 형님 호텔 갈거에요 호텔 언제? 지금요 호텔 무슨 호텔을 간단 말인데 호텔이에요 여기 아 놀래요 또 거기 간단게 이게 뭔데? 호텔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호텔 뭐하는거야 호텔에서 자는거야? 예 이게 왜 이런거 하는데 사람들 다 매칭이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이 먼 수면학에 뭐하는건데 형 자는거죠 그냥 자는거야? 예 수원 어디있어 저 2층 침대에 자고있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2층 침대? 저도 넌다 하하하하 침대 어디있어 와 여기 다자네 자자네 나도 자고 하하하하 이거 뭐고? 4000총 하하하하 와 누가 büy다 침대 Shouldn't 2층 침대 작전 1층 침대 또 다른 부산